자유투 2개. 이동욱은 왜 자유투를 쏘는지 잘 몰라요. 지금 나? 약간 이런 분위기. 왜 내가 자유투를 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날 경기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분해가지고. 그런데 이동욱 선수가 18점 중에 11점을 넣습니다. 끝나고 가르쳐준 게 어딨는지 주니까. 아, 나쁘지 않아요. 뭐야, 이동욱 선수. 뭐야, 이동욱 선수. 야, 너무 와. 겹친다. 이동국의 동국이. 아니, 저기 축구에 입문하자마자 다시 또 동구로. 이동국이다, 이동국. 아니, 축구를 다 부르지 그랬어. 그렇지, 이동국 와야지. 이거 대여지, 대여. 야, 너 농구 할 줄 알아? 그렇지. 농구를 책으로 배웠죠. 책으로 배웠어? 만화책으로. 아, 슬래치 농구. 확장 실렬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는 농구는. 그렇지, 다 봤지. 그렇죠. 자, 풀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이형택 리바운드. 다행입니다. 자, 이동국. 반칙이죠? 투샷, 투샷. 반칙입니다. 팀 파울입니다. 이동국. 이동국 자유투, 이동국 자유투.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자유투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 이동국 너 자유투야, 지금. 자유투야? 이렇게 손 대면 저거야? 손 대면 반칙인가 봐. 자, 이동국 첫 번째 자유투. 이동국. 이동국. 들어갑니다, 이동국. 나쁘지 않아요. 좋아. 좋아, 노무게. 이동국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제 감독 좋아하죠. 토탈농구 같아요, 토탈농구. 이동국 선수 또 프리드로 얻었죠. 네, 프리드로 또 얻었어요, 이동국. 팀 파울, 우리 팀 파울. 오늘 또 준다. 자유투, 자유투 2개. 이동국은 왜 자유투를 쏘는지 잘 몰라요. 지금 나? 약간 이런 분위기. 왜 내가 자유투를 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반칙 나오면 이동국이 쏠 거예요. 공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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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타임, 정타임. 아니, 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지금. 갑자기 먹구름이. 아니, 뭘 대기를 해야 될지. 자, 말씀드리는 순간 하나 왔어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역시 이동국 모범생. 저녁이나 축구 팀들이 시간 약속은 잘 지켜요. 역시 축구부들이. 단체, 단체 스포츠를 해봤기 때문에. 에이스야, 에이스, 에이스. 아, 이동국 강백호예요. 그 정보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랄 만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이동국 선수가 그렇게 연습을 헤제끼면서. 어. 혼자 연습하면 되잖아요. 연습할 때마다 찍어서 보낸대, 계속. 그래서 엄마한테 보고하듯이.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해야 돼. 뭐하고 있네. 그날 경기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분해가지고. 그래도 전부 다 운동 신경들이 있는 분들인데. 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금 하루에 운동을, 농구를 한 3시간씩 했어요. 지금. 혼자 가서 3시간씩 했는데. 네가 축구를 좀 더 했으면 더 은퇴 안 했지. 그러니까 현역 때 그렇게 했으면 더 오래 할 수 있었는데. 은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래 했는데 뭐야. 그것까지는 좋아. 제발 찍어서 보내주지 마. 농구 잘 모르시는 분들. 농알못들을 위한 상식 이해 훈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패스가 막 이어지고 있죠, 여홍철. 여홍철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홍철이 들어가는데. 점수가 지금 17대 3이었어요. 자, 이동국. 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2샷, 2샷. 이동국 자유투, 이동국 자유투.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자유투인지도 몰라요, 지금. 자, 이동국 선수는 왜 자유투 기회를 얻었을까요? 아, 이거 어렵다. 자, 중환식입니다. 정보를 왜 얻었는지 집에 가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공을 패스하기 전에 파울이 나왔어요. 보여주세요. 자, 답보입니다. 팀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상대 팀, 팀 오반칙 때문에. 주장은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동국이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동국이한테 주장을 맡기고 한번 해 보자고. 캡틴 동국이. 캡틴 동국. 캡틴 리. 블록스. 파이팅. 좋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JTBC 체육관입니다. 지금부터 창단 일주일이 된 상암불락스의 공식 첫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1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1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1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공을 먼저 뽑았어요. 안정환, 반쪽으로 이동국. 아, 뽑았어요. 안정환, 반쪽으로 이동국. 이런 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첫 골 연습하네, 이동국. 첫 골 찬스 먼저 잡았었는데요. 공식 첫 골이 나올 수 있어서. 패스 미스, 패스 미스. 황신봉. 트리블. 황신봉. 트리블. 슛. 홍성은 점프 슛. 아, 실패. 아, 예. 우리 선들이 좀 빨라졌습니다. 농구를 아주 약간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네, 이동국 슛. 이동국 슛. 강백호, 이동국. 동국. 동국이. 지난번 하고 석봉. 역시 주장이야, 주장. 아, 빈 곳으로 석봉이 굉장히 잘 들어가졌습니다. 오케이. 동국을 줬어. 동국야. 그렇지. 여유 있게. 좋습니다. 이동국. 이동국 오늘 좋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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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이. 동국아. 던크슛 해야지, 던크슛. 던크슛. 던크슛이요? 태풀지. 야, 그런데 이동국 선수가 18점 중에 11점을 넣습니다. 확실히 연습을 하고 왔다는 게 다르네요, 다른 선수들보다. 자, 사이드슛도 골. 반칙입니다. 임태 선생 반칙. 하나도 안 아파요. 투샷이죠, 투샷. 팀파울, 팀파울. 팀파울이기 때문에 투샷입니다. 다 넣으면 20점 갑니다, 20점. 지금 이제 리바운드 과정이었기 때문에 팀파울. 자이드 2개입니다. 자이드 2개입니다. 자이드 2개입니다. 나 얼굴 맞았는데 그냥 내가 던지는 거예요? 팀파울. 팀파울이라서. 지금 왜 던져야 되는지 모르죠? 야, 동국아. 5초 아래 쏘면 되니까 천천히 쏴, 숨을 고르고. 그냥 경기 진행 중에 나온 파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리바운드 과정이기 때문에. 이동국, 첫 번째 자유투. 이동국, 첫 번째 자유투. 안 들어갑니다. 이동국이 자유투만 잘 넣는다면 금상첨화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이동국. 다시 이동국. 다시 이동국. 리바운드. 사이드슛, 이동국. 윤동식. 윤동식 슛. 동백코 나옵니다, 동백코. 동백코. 가장 기대되죠. 기대죠, 동백코. 엄청 잘하실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축구부 동백코. 3m 가자.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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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부 동백코. 3m 가자. 이동국. 3m. 한 번 돌아왔어, 이거. 더 쳤어, 더 쳤어. 더 쳤어. 3m. 3m 7.5. 한 번 다시 쳐야 될 것 같아. 다시, 다시. 제가 볼게요. 저도 볼게요.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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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으로는 3m 7이 나왔어요. 3m 7.5? 닉이 닿는다는 거 아니야? 덩국이 좋다. 덩국이 좋다, 덩국이. 놓고 온다. 놓고 온다만 연습했거든요, 놓고 온다. 신기록 기사입니다. 이동국. 이동국. 11.25. 11.25. 3m 11.25. 3m 11.25. 덩크 가능합니다. 오케이. 덩크 가능합니다. 나이스. 이동국. 에이스예요, 에이스야. 에이스야. 나는 바스켓맨이니까. 농구할 걸 그랬어. 대박이다. 이동국이는 뭐 11초 본다, 내가. 이동국 전진, 전진.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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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넘어질 뻔했어. 넘어질 뻔했어. 전진, 전진, 전진.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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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이동국. 이동국. 12초 6호. 저거 너무 기쁜했을 텐데. 미끄러져서 한 1초 맞았어. 너무 기쁜했는데. 확실히 현역급이네. 현역급이야. 우리 허재감독이 좀 살짝 놀랐어요, 지금.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하기가 됐거든. 이게 점프를 뛰는 시간이 있잖아, 사이드 스텝을. 사이드 스텝은 이쪽 바로 좀 끊는 식으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끝나고 가르쳐주면 어떡해. 한 번 더. 한 번 더. 허재 감독님 기본 코치 누굽니까? 저희는 이동국. 이동국 뽑아갑니다. 이동국. 축구에서 못 해 본 거를 농구에서 한다. 농구에서 전체 1순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니폼 주세요, 유니폼을 주시죠.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1순위? 그렇지, 이제 입고 사진 찍어야죠. 기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순위 하면. 입어야지, 입어야지. 전체 1순위 하면. 전체 1순위 하면. 옷 입고. 이게 뭐라고 사진을 찍어? 꽃다발 누구 안 갖다주니? V에 이제 V. 1순위, 1순위. 공? 공룡.